1. 불사조기사단 안녕하세요. 우시간 유튜브, 우투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포터 5편, 불사조기사단 삭제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사조기사단은 소설 원작 시리즈 중 가장 분량은 많지만, 흥리롭게도 영화 러닝타임은 가장 짧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설의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는 건 불가피했고, 거기에 일부 삭제 장면은 촬영까지 마쳤지만, 전체적인 영화 흐름을 위해 편집 과정에서 또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삭제 장면 9개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어 대사 그 자체의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화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보겠습니다. 해리포터 삭제 장면도 보고, 영어도 배우는 유익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의 대사들은 영화에서 그대로 나왔지만, 카메라가 덤블도어와 엄브리지 쪽으로 집중되었었습니다. 반면에 삭제 장면은 트릴로니 교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촬영한 건 트릴로니를 연기한 엠마 톰슨의 연기가 기가 막혀서인 것 같습니다. 엄브리지의 대사와 트릴로니의 반응 타이밍이 적절한 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 시각 세계가 어린이 교수는 점점 중간에 매주 손에 주신 고용한 사진을 찍은 받은 것입니다. 양이 너무 좋은 것 같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고맙습니다. The Ministry of Magic has always considered the education of young witches and wizards to be of vital importance. The task of passing down the ancient skills must be undertaken with the utmost seriousness. Although each headmaster has brought something new to this historic school, progress, for the sake of progress, must be discouraged. A balance then between old and new, between permanence and change,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Let us preserve what must be preserved, perfect what can be perfected, and prove the practices that ought to be prohibited. Thank you, Professor Umbridge, that it really was most illuminating. Now, as I'm saying, Mr. Filters asked me to remind you that magic is forbidden in the corridors between the classes, and many other things seem to be going on. Now, a list of these misdemeanors, we found mail to his poor... Thh. Harry & Dumblade A new year... Steven What I love about making a difference between are randomly saved in the Aussie. A new year. 혜빈의 불만인 쉐이머스가 혜리와 말다툼을 하게 되죠. 이 다툼 이후 네빌이 다른 학생들에게 예언자일보의 기사를 믿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네빌은 민블러스 민블토니아라는 식물을 보살피고 있는데 이는 평소 약초학에 관심이 많은 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원작을 읽어보면 그가 1년 내내 이 식물을 가지고 있으며 정성을 다해 길렀다고 하죠. 쉐이머스와 딘처럼 다른 아이들은 평소처럼 카드놀이나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벽난로 앞에서 혜리만 홀로 사색에 빠져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릴로니의 수업을 평가하는 언브리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굉장히 짧게 편집되었지만 삭제 장면으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네요. 여담이지만 실제로 트릴로니와 언브리지를 연기한 엠마 톰슨과 이메다 스탠토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로 맞은편에 사는 이웃이라네요. 하늘의 불은 이메다 스탠토는 그의 인간의 전구를 보기 위해 자는 으로리를 비오고 있는 여전히 치는 것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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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do I? Here. There. Don't mind me, dear. You see, Professor Trelawney, isn't it? Hmm? In addition to my teaching duties, the ministry has asked me to act as an informal observer here at Hogwarts. Cornelius' eyes and ears, as it were. Nothing whatsoever to worry about. Please do go on. I'm just a fly on the wall. Oh, yes. Well... Well...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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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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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러블리 엄브리치와 필치가 말포이, 크랍 앤 꼬이를 주의집게 보는 장면입니다. 이 슬리데린 삼총사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걸로 악명이 높죠. 프레드와 조지의 폭죽소동으로 엄브리치의 머리가 불에 타자 필치가 뒤에서 나타나 불을 꺼주려는 스윗한 장면을 연출했네요. 굉장히 귀여운 장면인데 삭제돼서 아쉽습니다. 헬마이니의 ơi guerini가 엄브리치에게 덤블도 후의 비밀무기를 보여주겠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에 크게 분노한 엄브리지가 벌을 하려는 직전에 켄타우루스가 나타납니다. 이 삭제 장면에서 이메일 더 스탠톤의 명품 연기를 볼 수 있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여기서 잠시 영어 표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try my best 입니다. 우선 시제를 나타내는 have 과거 분사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have 3인칭일 때는 has 그 뒤에 과거 분사를 붙이면 현재 완료 시제가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했던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거나 과거의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현재에도 같은 상황일 때 사용됩니다. 예시로 아스카반의 재수 한 장면을 들고 와볼게요. 헐마오니아 해리가 타임터널을 사용해 과거로 돌아갔던 장면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have 과거 분사 건 시간을 돌렸던 직후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왔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문장을 설명해볼게요. 이번에는 마흡사의 돌에서 해리가 뱀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헤브 과거 분사 사이에 네벌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부정형을 만들 때는 헤브와 과거 분사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뱀과 얘기해본 적이 없었어 라는 뜻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마이 베스트는 나의 최고이니 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tried my best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try 대신 done을 써도 됩니다. I done my best. 다시 한번 엄브리지의 말을 들어보면 I've tried my very best. I've tried my very best. 마이와 베스트 사이에 very는 단순히 강조하려고 쓴 것이죠. 하던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쓰면 딱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 꼭 외워두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ve tried my very best to bring order. Yet at every turn been assailed. My chaos. I mean look what you've done to me. I really can't take it anymore. But I must. authority must be upheld. And sometimes the ends do justify the means. And certainly no one could blame me. And if it falls to me to sort out the mess. To tie up the loose ends and so be it. But the greater good. I will do what must be done. Sirius가 죽고 해리는 볼드모트에게 정신 지배를 당할 뻔했죠. 그 후 영화는 바로 덤블도어와 해리의 대야 장면으로 넘어가지만 해리가 교장실로 덤블도어를 찾아가는 장면이 삭제되었습니다. 해리는 그리핀도르의 검과 마법의 모자를 바라보는데 이는 해리가 볼드모트와 다르며 그리핀도르의 자질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네요. 론이 짐을 싸는 해리를 찾아와 같이 연회장을 가자고 권하는데요. 시리어스의 죽음 후 우울해하는 해리의 모습이 내내 걱정되어 먹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는 론이 자신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마다하고 친구를 걱정해주는 론의 마음이 참 예쁘네요. 론의 제주도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론은 자질을 타고 싶으신다면 한글자들로부터 나눠 보상하면 기획이 참가해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I try my best 표현도 알아두시고 기회가 된다면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후시간 유튜브 후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